전국의실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평채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여러 여건들이 좋지 않았잖아 공부도 많이 못했고 시험 현장도 상당히 어수선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올해 특수성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우리는 구평을 쳤고 이 구평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공통과목이 많고 사실 교훈 자체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으로 총평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가나형에 대한 어떤 시사점 그리고 교훈을 조금 분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첫서 우리는 이 시험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점 가나형 공통으로 총평 첫 번째 이것은 선생님이 2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고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싹 다 바꿨어요 그죠? 어떻게? 역시 21, 29, 30이라는 이 세 문항에 집중됐던 킬러 27 플러스 3이라는 이 체제가 무너진 거지 왜? 이건 가형이든 나형이든 비슷해 18번, 19번,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 어 잠깐만 여기서 이 세 개는 먼저 썼으니까 빼야지 그치? 이렇게 20번, 28번 그치? 여기는 문제들 나형은 이번에 17번도 좀 까다로웠고 가형은 18번까지는 뭐 19번부터 좀 많이 까다로웠죠? 가형은? 아니 가형도 18번 까다로웠지 사실은 얘들아 이게 이른바 줌킬러라고 불리는 거지? 줌킬러의 시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에이 그래도 킬러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걸요? 아니야 29번은 없다야 알겠네? 29번은 제발 좀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줘 이번 29번 확통은 정말 풀만하게 냈어요 정말 풀만하게 냈다니까 가형은 19번이랑 바꿔도 돼 19번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 얘들아 이제 둘 모두 힘이 좀 더 빠졌지? 문제가 짧아 문제가 짧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킬러가 상당히 순화 물론 이제 가형 나형 모두 30번은 꽤 어려워요 하지만 21번은 옛날 맘 못하거든 어 선생님 이번에 21번 어려웠는데요 가형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그래프 나형 같은 경우는 수열 점화식 얘들아 안에서 어려운 거야 그거 진작에 수원에서 21번 나올 거라고 나올 가능성 아주 높다고 우리 알고 있었잖아 안에서 어려운 거지 복잡도나 문제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야 킬러는 이제 하나 정도의 명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사실 원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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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가요? 아니야 뭐 요거까지 투킬 할까요? 아니라니까 상징성은 아직 있긴 있어요 얘네들은 그 뭐 할 것도 없는 애들이 난이도가 높아졌죠 이런 걸 중킬 라고 부르잖아요 29번 왜 이렇게 많이 못 풀지? 시간 없어서 그래 옛날에는 여기 발목 안 잡혔거든 발목 안 잡히고 훌쩍 21번 훌쩍 29번 막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발목 잡히잖아 자꾸 못 간다고 선생님 생각에는 얘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21번 풀기 전에 29번부터 푸세요 그런 말인데 사실 이제 번호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운데 셋 중에 가장 슬림한 것부터 풀으라고 29번 한참 풀고 넘어가면 얘한테도 영향을 미쳐 얘한테도 영향을 미쳐 가끔 27번까지 어렵잖아 얘 매달리지 말고 셋 보고서 뒤로 가서 셋 중에 분명히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전반적으로 줌킬러의 대세가 확인되었다 줌킬러 대세 어? 한자 쓸 줄 알아? 안 쓴 것 뿐이야 줌킬러 대세가 확인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험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말이야 얘들아 이제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어? 가형은 말이야 21 30이 미적이었고 그치? 그치? 나형은 옛날에 말이야 에이 이렇게 쓰지 말자 자 미적 미적에서 혹은 수투에서 이 다항함수 미적분에서 21 30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21 30 그런데 확실하게 뭔가 좀 바뀌었어 29는 이번에 뭐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에잇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만 미적 여기만 수투 어? 여기가 수일 수원 여기도 수일 그치? 맞아요? 요게 나형 요게 가형 요게 가 나거든 29는 뭐가 나오고 확 통 그치? 29는 확 통이 나왔지 똑같은 공통문화로 나왔죠 이번에 이제 상징적인 번호 난이도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상징적인 번호인 21 29 30은 유지되고 있지 거기 있는 세기가 제일 어렵긴 해 사실은 그치? 근데 그것이 세 감옥 체제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6평 때도 이랬는데 6평 때는 우리가 에이 전범위 아니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 미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치? 이과 그래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여기 우리가 수열 나왔을 때 이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전범위 시험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세 감옥에서 상징적인 번호 때 하나씩 냈다는 건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수능도 그렇게 판을 좀 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학습량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직도 가형 응시생 중에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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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 안 된다는 거야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지 와 세 감옥 이제 좀 균등한 난이도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치? 세 감옥 아 세 감옥 공의 열심히 하자 그래야 된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눈에 띄는 중킬러 대세이면서 가형 나형 모두 세 감옥 골고루 출제되는 모습 패턴 근데 그럼 중킬러도 그런 거야 그럼 중킬러도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 다만 미적은 기출이 센 게 많아서 상징성에다가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마 미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점 문항의 배치도 그렇다고 하고 하지만 미적 중심으로 너무 미적이 치우치는 학습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이제 과목별로 좀 들어가 보자 세 번째 일단 여러분 가장 핫한 거 수원 수원은 역시나 지수로그 함수가 고전적인 영역이 단원이긴 한데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 녀석이 수열이잖아요 눈의 선생님 이 캐스트를 한번 봐봐 눈의 작년 겨울부터 얘네 둘은 기출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쉽게 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로 열심히 기출 문제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아니 나형 단적으로 봐 수열 어때 예시문항 스타일 그대로 나왔잖아 9평에 에이 그건 9평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수능은 또 안 보고서 어떻게 보면 수능도 예시문항 6평 9평이 메인이 돼야 돼 알겠니 거기서 비슷하게 또 낼 거란 말이지 얘네들은 기출이 매우 부족하다 별도 추가 학습을 반드시 열심히 좀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쯤에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좀 알려진 상태라 커리큘럼이 없진 않을 거라고 이제 이해가요 최대한 열심히 요 부분은 좀 부족한 사람 보충해야 된다 근데 21번에 요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단정 짓지 말자 6평에서는 가형이 수열 9평에서는 가형이 삼각함수 그래프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나형이 지수로그함수 6월달에 21번 나왔다가 수열이 21번 나왔지 자기네들끼리 돌고 도는 것 같아 그래도 다 수원은 공통이지 그래서 기출이 부족한 기출이 풍부한 요런 단원들을 구별해가면서 수원은 진짜 학습을 좀 밀도 있게 해야 되겠다 여기도 수원이 나오잖아 그치 맞아 아이 선생님 가형은 수원이 여기는 없던데요 아니야 오해야 잘 봐 가형 잘 들어 여기 도형 플러스 극한이었지 이거 기출로 대한대 28번 도형극한 또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왔지만 수능엔 도형 플러스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급수 나올 수도 있지 이거 기출로 대한대 안돼 기출로 연습 안 된다니까 이거 6평에 나왔던 도형 급수 기출로 연습 대한대 안돼 안된다니까 왜 안돼 사인 코사인이 기출엔 비어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것의 본질은 삼각함수야 사코야 사코 알겠지 나형 시생들은 사코가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수능완성을 봐도 사코는 좀 쉽게 내고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올해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방심은 마 오늘 올해 21번 25번 나형 25번 엄청 틀렸어 사인 코사인 코사인 법칙 2번 쓰는 쉬운 문제였거든 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잊지마 21번에 나왔지 228번에 나왔는데 이걸 신경을 안 쓴다고 큰일 날 일이지 수원에 아주 그냥 경각심을 좀 가지고 수원을 좀 착실히 학습하세요 선생님이 수원을 그 언어 보다도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그 사인 코사인 법칙 도형급수 도형극한을 연속 출제 그리고 막 개꿀이라고 모의고사에 탑재해주는 그 변형 문제 있잖아 거기도 계속 내주고 있어 왜? 기출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공부해야 돼 알고 확통 확통은 조금 조금 순화된 것 같아 이번 9평만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중킬러 아주 심하게는 안 나오고 이번에 보니까 대표 유형에 대표 유형이란 건 이미 다 있거든 같은 물건 나눠주기 이런 거 역시나 대표 유형 중심으로 복잡도가 좀 높아진 거다 다시 확인되고 있고요 경우나누기 경우나누기랑 합사건 경우나누기 합사건 이런 게 역시나 나오던 그대로 기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경우를 4가지 5가지 나오는 거 할만하면 해야 돼 아 4가지 나오는 건 수능스럽지 않아 이거 3년 전 얘기야 경우를 4가지 나오는 건 사선스러워 이거 3년 전 얘기야 알겠지? 수능은 경우 2개만 나누면 돼 웬만하면 2개 3개야 이건 3, 4년 전 얘기야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 5가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조금 경우나누기가 강화됐다는 점 우리 확통에 대해서는 기조가 신유형보다는 대표 유형에서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고 경우나누기가 합사건 여사건은 여전히 강세라는 거 분명히 느껴지고 있죠 이번 29번 여기 갔어요 29번 이거 이거 19번 17번에도 있었지? 이런 게 확통 문제였습니다 이제 미적수투로 가볼게 미적수투 본질은 미분적분이란 거지 초월함수의 미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 이게 가형이고 이게 나형이죠 기출이 많아서 사실 기출만 충실히 공부해도 웬만큼 다 커버 된다 알겠지? 기출이 풍부하다는 아주 전통적인 기출이 풍부 얘가 심화 진화하고 있니 약간 슬림화 조금 조금 수월해지고 있니 뭐가 맞아요? 아 얘 슬림화 되고 있다는 거 근데 킬러는 기출은 그럼 안 해도 되나? 아니야 기출 킬러에서 나오던 표현이 중킬러에서 나와요 기출 킬러에서 사용했던 어떤 문제 해결 방식들이 중킬러에서 쉽게 좀 슬림화 돼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약간 슬림화 된 형태의 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풀면서 맞추는 경험을 늘려 나가시면 더욱 좋고요 얘를 얘네 둘을 조금 학습량을 적게 잡고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얘를 중심으로 얘가 막 반 이상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공부량을 바꿔야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얘를 중심으로 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수능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타고 있는 커리가 그런 안내일 수도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알겠네? 왜? 너무 이쪽의 경험의 근거에서 하면 학습량의 불균형이야 지금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시라 기추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우선일 거다 알겠지?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30번 봐 절대 이제 가나다 안 준다고 그냥 박스 하나 주고 조건 한 줄이잖아 21번이나 30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목별로 좀 주의할 점 이 두 개는 선생님이 1년 내내 떠들고 있어 특히 이거 1년 내내 떠들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별 특징까지 조금 안내를 다시 해봤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새롭지 않아요 이걸 9평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 우리가 해왔던 그 방향 그대로야 선생님이 6평 끝나고 나서 6평 총평했던 거나 그 앞서서 겨울부터 야 수원이랑 수원 삼각함수 수원의 삼각함수랑 수혈은 기출이 없는데 중요해 공통과목이 되고 있어 이런 준킬러 시대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에 똑같은 얘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 준 거에 불과해요 이해가니? 우리는 이 방향대로 왔었고 이 방향대로 계속 갈 겁니다 방향을 잘 못 잡거나 괴로워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지금 집중도를 높이고 올바른 노선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그 언어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9평을 부디 기회로 전환시키십시오 선생님이 남아있는 기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안내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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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